저는 그래도 선두주자라고 봐요. 제일 큰 시장은 제가 보는 거는 모든 1인 기업까지 다 적용되는 그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 이 회사들을 주목하시면 돼요. 그 사람한테 그냥 모든 부와 명예와 이런 게 더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상위 1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간 국내에서 AI 관련 디즈니스를 잘하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아 진짜 이것도 아까처럼 생성형 AI를 만드는 기업처럼 지금은 네이버가 저는 네이버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정확도에 대한 챌린지를 사람들 그리고 특히 블로거나 이런 방송에서 그걸 챌린지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발표하는 날 한 6% 올랐다가 그 다음 날 막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선두주자라고 봐요. 그럼 네이버 외에 생성형 AI를 국내 한국어로 그 정도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 돌다 돌다 보면 아 네이버랑 해야 되나? 이러고서 이제 아마 또 기웃기웃 할 거고 아마 네이버가 몇몇 회사하고 그래도 또 성공하는 모델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대하던 카카오가 있었죠. 그런데 카카오가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확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직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성형 AI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생성형 AI를 그냥 자기 서비스에 붙여가지고 확 자기 서비스를 키워버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벤츠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데 엠벅스라고 벤츠에서 음성으로 명령을 컨트롤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창문 내려, 창문 올려, 음악 틀어줘. 이런 거 엠벅스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채찌PT를 붙였어요 이미.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었는데 채찌PT는 인공지능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율주행이 되기 시작하면 한참 동안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다 이걸 뭘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계속 제어를 할 거고 그 제어를 하는 것들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채찌PT하고 손을 잡고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미국의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어차, 현대차 그거 안 하겠어요? 당연히 붙어가지고. 이미 저도 듣기로는 채찌PT하고 손 잡고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그거를 잘 활용하는 회사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완전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채찌PT나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회사 등등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시장은 제가 보는 거는 그냥 이거를 어떻게 기업 내에 다 적용하려고 할 거잖아요. 이거를 도와주는 회사들. 그러니까 아까 업무용 자비스를 만든 회사 여기가 그냥 제일 큰 시장이에요. 이거는 1인 기업도 다 무조건 적용할 거거든요. 그냥 내가 혼자 일을 하는데도 1인 기업이 지금 인터넷 안 쓰나요? 쓰죠? 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1인 기업까지 다 적용되는 그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 이 회사들을 주목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업 환경에 따라서 뭐 100인 기업이든지 1인 기업이든지 뭔가 약간 추구하는 그런 업무 로직이랑 그런 게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약간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컨설리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그런데 보편화된 업무 형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을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되게 희귀병 환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여기 사이다 경제도 오면요. 아, 촬영을 이렇게 하는 데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 저희 컨셉으로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제조사를 가면 아, 이 제품은 진짜 너무 특이하고 너무 이래서 이거는 다 이걸 알지 못하면 절대 제조할 수 없는 저희밖에 못하는 이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저희 업무는 표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그분의 방어논리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이나 기술을 도입하고 싶지 않은 이건 나밖에 못하니까 나를 그냥 냅둬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해보면 그냥 카메라 두 개 놓고 찍고 컨텐츠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썸네일 만들고 그거 송출하고 광고 태우고 이 업무 프로세스가 표준화된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물론 되게 유니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유니크한 부분보다 대부분의 기업은 다 표준화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준화된 거를 사람이 계속 공부해서 학습하는 게 빠를까요? 인공지능이 빠를까요? 인공지능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커버하고 점령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도와주고 만들어가는 기업들 당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기업들은 되게 야근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비를 줄일 수 있으면 그냥 무조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무슨 가족도 아니고 그냥 이 친구를 왜 불쌍하다고 써가지고 월급을 주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퍼포먼스를 인공지능이 더 잘 내면 바로 대체를 하고 사람을 다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명을 남겨서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사람이죠. 걔네 몇 명을 남겨서 야 니네가 10배로 해. 10명 자를 테니까. 그러면 얘네가 10배로 하고 월급 2배 주고 그럼 돈이 8배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는 게 기업이지 절대 뭐 온정주의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가진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걸 고집했다가 나중에 밀릴 수가 있으니까 경쟁 기업한테. 그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걸 가지고 사회적 기여를 하는 거지 돈을 못 벌었는데 무슨 기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나요? 근데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생존을 해야지. 욕만 먹는 거 아니야. 아무튼간에 지금 다양한 인공지능의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생성형 AI 때문에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전부 다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적용은 할 텐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더 표준화되어 있는 데들이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은 다 할 건데 순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제조업들이 뭔가 제조 공정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되게 표준화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이런 쪽은 되게 너무 좀 말랑말랑하고 막 튀고 바뀌고 우리 뭐 마케팅 뭐 이런 영역만 하더라도 디지털 마케팅이 얼마나 많이 막 다양하게 또 튀고 바뀌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장 같은 거는 막 한 번에 뜯어고쳐가지고 다시 뒤집고 이런 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오히려 그런 영역들은 되게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들이 들어가서 단순하게 진행하던 일들을 처음에 많이 바꿔낼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가능성을 보면 이제 좀 더 말랑말랑했던 그런 영역까지 다 들어갈 것 같고요. 많이 얘기하는 게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뭔가 누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인가 저는 거꾸로 그냥 누가 안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되는 건 다 되는데 어떻게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지금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새로운 패턴을 예측하는 기계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도 특히 이렇게 좀 상위권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 1%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항상 틀 깨는 사고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저런 이야 대단하다 뭐 이런 우리가 느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패턴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하진 않고 기존의 패턴으로 예측될 만한 것들을 하는 게 인공지능이라면 사람은 기존의 패턴을 가지고 완전 새로운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만 되면 그 사람한테 그냥 모든 부와 명예와 이런 게 더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창의력이 중요하네요. 그러면 창의력이 낮아죠. 그러니까 사람은 더 본연의 사람의 모습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감자를 키워야 되니까 밭을 갈았잖아요. 그런데 밭을 트랙터가 갈아주니까 이제 안 갈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갈아도 되는 일을 한 거거든요. 이거 해주뢰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했던 건 뭐예요? 저기다가 감자를 심어 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게 창의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본연의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고 나머지 일들은 다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아까 3.5일만 일해도 된다. 하루만 일해도 된다. 그게 가능한 건데 하루만 회사에 나갈지는 몰라도 24시간 계속 창의적인 생각은 하겠죠. 그래서 저는 더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약간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실제 직장인이라든지 사업가 이런 분들이 채 GPT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채 GPT를 좀 써보세요. 그런데 써보신 분들 아 나 써봤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반 이상은 안 쓰실 거예요. 아 그냥 한번 그냥 호기심에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왜 실망을 하냐면 얘가 거짓말을 해요. 첫 번째 얘는 GPT의 언어 모델 자체가 그냥 말을 그냥 만들어내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다라고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써요. 두 번째는 전문가가 딱 질문을 했을 때는 얘가 대답하는 게 그냥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러고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학습한 내용은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자료를 학습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분은 이거 별로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료 찾으려면 구글로 가요. 그렇죠? 얘는 이걸 학습을 해놨는데 얘가 왜 대답을 못했냐면 얘한테 질문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챗GPT나 바드나 이런 친구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내가 주제도 얘기해 주잖아요. 상황도 막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먼저 설명을 다 하고 그다음에 네가 나한테 뭘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글에다가 그렇게 검색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단어 하나 딱 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다른 사람한테 내 친구한테 갑자기 사이다 경제 딱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나 그거 봤는데 재밌었어. 그냥 한마디 했으니까 에이 별거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오늘 사이다 경제에 출연할 건데 사이다 경제에 가면 지금 일회학 진행자님도 내가 뵙게 될 거고 그분하고 몇 가지 질문을 이런 걸 뽑아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가장 좋을지를 한번 너가 설명해 줄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챗GPT를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신 분들은 아 이거 괜찮네. 그리고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이 인터넷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회사 내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이다 경제 안에 지금까지 출연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건 조회수가 터졌고 어떤 건 안 터졌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지금까지 우리 3년 동안 하면서 제일 터진 애들 탑3 좀 불러봐. 그리고 그중에 걔네들이 왜 터진 거니? 그리고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댓글 좀 다 띄워봐. 이런 걸 방금 얘기하는데 그게 다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파타스틱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확실히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간혹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딱히 물론 검증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지 섣불리 약간 접근을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책 GPT의 한계와 인류의 대화는 무엇일까요? 할루시네이션, 거짓말이라는 건 문제가 되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데이터 정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자기가 학습한 대로 대답할 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얘가 거짓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습셋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데이터가 문제죠? 네, 데이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에다가 라벨링 꼬리표라고 하는데 이걸 잘 달아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읽어보니까. 이순신 장군이랑 꼬리표를 달았어요. 다음 글도 읽어보니까 또 이순신 장군 얘기야. 또 꼬리표를 달았어요. 다음 글도 또 이순신 장군이야. 이 꼬리표를 달아놓고서 이순신 장군이랑 꼬리표를 달아놓은 애들을 모아서 학습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학습을 한다는 건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냥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문서 안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커북선,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 임진왜란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알고리즘이 얘를 기억하고 있다가 새로운 문서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랑 유사도를 비교를 해요. 99.8%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뭐예요? 얘는 안 읽어봐도 이순신 장군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유관순 누나에 대한 글을 읽고 꼬리표를 잘못 딴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3.1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얘가 3.1운동을 한다고 대답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꼬리표를 잘못 따라는 거예요? 꼬리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정리를 할 때 그냥 그 담당자가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럼 담당자 바뀌어요. 그럼 다음 담당자는 왔는데 인수인계 받았는데 인수인계도 잘 안 됐고 이 데이터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냅둬요. 그런 식으로 몇 년이 흘러가다 보면 아까 얘기한 쓰레기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거든요. 정리가 안 된 데이터들. 이거를 정리를 잘 해놓고 채찌PT 같은 생성형 AI를 붙여야 얘가 똑바른 대답을 해주는데 이걸 안 해놓고 왜 얘가 대답을 못하냐고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할로시네이션의 문제는 이 데이터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으로 점점 대체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약간 좀 유망한 직업군? 무엇이 될까요? 저는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까? 그러면 그런 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유망한 직업이 있을까요? 갑자기 암울하시는데요. 직업이라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직업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게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병을 고쳐야 되니까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의사가 없어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자비스로 도움을 받는 거지 의사가 없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희한하게 의학 박사를 수료했거든요. 의료 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학부를 안 했으니까 학부 과목을 얼마를 수강을 해야지 제가 졸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의대 학생들하고 수업을 같이 받았어요. 엑스레이 수업을 받는데 교수님이 엑스레이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가지고 이건 폐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거는 간이 문제인지 이걸 갖다가 계속 설명을 몇 시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서 질문을 하라고 그러는데 의대 학생이 얼마나 똑똑해요. 학생이 질문 있다고 손을 딱 들더니 이러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웃겨요. 교수님은 그게 보이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학생이 보기에는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냥 검정색과 하얀색에 엑스레이 그냥 화면만 계속 띄우고 교수님은 이게 뭐 때문에 간이 문제고 이건 폐가 문제고 계속 설명을 해도 아무리 들어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소름끼치는 일은 이 친구가 몇 년 있으면 졸업해가지고 저를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해서 약을 저한테 줄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끝까지 잘 모르는데 의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아 폐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난 간이 문제였어. 이렇게 되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한테 자비스가 붙는 거예요. 이 영상을 전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우리가 꼬리표를 달아놓을 수 있잖아요. 폐병으로 판명이 된 사람. 이거는 결론이 났으니까 그 사람의 엑스레이를 갖다가 폐병 환자라고 다 붙여놔요. 그리고 얘를 학습하면 공통점을 찾죠. 그런데 새로운 제 사진을 찍었을 때 딱 비교를 했더니 99.8%가 똑같아요. 그럼 제가 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결과를 의사 선생님한테 줘요. 아무리 초보라도. 그리고 99.8%로 폐병일지도 몰라. 한번 네가 그걸 관점에서 한번 봐봐.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 사람의 정확도, 업무에 대한 스킬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 없어지냐 있느냐 이런 문제를 보는 것보다 모든 직업군이 누가 인공지능을 받아서 훨씬 더 그렇게 도움을 받느냐 이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더 빨리 바뀔 곳 그러면 의료도 당연히 그렇게 많이 바뀌겠죠. 군대도 많이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에 내가 인공지능을 잘하는 사람으로 직업군으로 딱 들어간다. 그러니까 의사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의사인데 인공지능을 잘 쓰는 의사가 될 거냐 인공지능을 잘 쓰는 군인이 될 거냐 이런 식의 사고를 딱 하기 시작하면 보일 것 같아요. 야, 저거는 인공지능으로 바뀔 거고 그걸 잘 쓰는 사람이 내가 되면 저쪽 아무도 그거 잘 쓰는 사람 없으니까 완전 나 혼자 주목받겠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그런 직무적 퀄리티를 훨씬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서 밀릴 것 같은 곳이면 그러면 안 가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놀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인공지능 잘하는 친구들하고 노세요. 인공지능 잘 다루고 이런 것들 잘 써먹고 이런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주소듣는 것도 많고 같이 써먹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상위 1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그 친구가 그걸 다 바꿔갈 거거든요. 얘만 주목받겠죠. 혹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잘 붙어있으면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래의 부자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그런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요. 그쪽은 확실하고 다른 쪽도 있겠지만 이쪽은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투자 쪽을 많이 관심들을 갖더라고요. 저는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이 산업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른 쪽도 유망한 것들이 많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한테 이 안에서 회사를 좀 찍어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어디가 뜹니까? 엔비디아 잘 찍으셔가지고. 그렇죠. 그때 엔비디아는 미리 좀 찍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스노우플레이크도 처음에 주목을 받았고 데이터브릭스도 뜰 거예요. 그리고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파이브트레인이나 DBT나 센서스 같은 걔네 기업가치가 스타트업인데 지금 5조, 7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은 한 30조 돼야지 상장에 메가 히트를 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움직이는데 얘네들도 뭐냐. 아까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플레이크의 부분을 또 담당하는 애들이에요. 그 부분 기술을. 그런데 이런 애들이 벌써 기업가치가 5조, 7조 이렇게 커 나가고 있거든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이 섹터 전체를 다 투자하세요. 지금 이렇게 이름이 뜨는 애들은 그냥 다 투자하고 여기는 좀 장기 투자예요.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다 떠버리는데 그중에 10개 투자하면 한 7개는 괜찮을 거고 3개는 또 망하겠죠. 옛날에도 인터넷 기업 중에 망한 기업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 성장한 기업의 성장률이 2배, 3배가 아닐 거예요. 그냥 뭐 1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그냥 하나만 그거 찾아도 되는 거니까 저는 지금 데이터를 잘 다루는 회사들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 그런 기업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 회사들이잖아요. 이쪽도 같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성형 AI 연초부터 계속해서 나와서 실제로 사용해보기도 하고 관련 수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게 이 데이터를 잘 다루고 이런 툴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현업에서 또 쌓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책도 내셨으니까 투자를 하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든 내가 회사원이든 꼭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미래 뭔가 나의 커리어라든지 재산을 증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진영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